8월 마지막 주 엠카운트한 20위부터 11위 글로벌 팬들의 지지를 받아 순위권 랜치니 20위 스카프 오댄스 19위 7기당 큰 폭상생 2X 더블업 18위 빅스 락교 바리 17위 D유닛 I'm Missing You 음원 부문의 작은 거위 진입과 동시에 16위 타이미지 타이미지 15위 초신성 폭풍 속으로 AOA 엘비스 5계단 상승에서 14위 13위 클러버 돼지국밥 단숨에 12위로 지니 화려한 귀한 솔비 오뚜기 11위 4주째 등락을 방봉 꾸준히 사랑받는 신용재 자꾸만 자꾸만 이상 8월 마지막 주 엠카운트한 20위부터 11위까지의 수온이었습니다 뮤직 멕스 원 엠넷